음악 운함 이승만의 한신은 공부할 만합니다. 저는 무슨 당나라 때 한시, 두보의 한시, 이백의 한시 물론 좋은 한시들인데 그런 것보다도 더 운함 이승만의 한시를 가지고 한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부족한 실력이나마 운함 이승만 한시를 한 수씩 읊어들이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시는 원객 암등선 거태평양, 낙은애가 원객이라 그러면 멀리 있는 낙은애죠. 말리타양 낙은애가 몰래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다. 그런 뜻입니다. 원객 암등선 거태평양. 언제 지었냐. 1920년 11월 중순경에 지은 한시고요. 백그라운드는 뭐냐. 하와이에서 교포운동을 하던 운함이 상해 임정에 하도 많은 공산주의 뿌락지가 끼어들고 친소파가 끼어들고 임정이 난리가 나서 빠개질 지경이 이르니까 상하이로 밀항을 합니다. 밀항을 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운함이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1911년 말일 거예요. 미국에서 들어와서 1910년에 여기서 전국을 뒤집어 엎는 YMCA. 그게 이제 새마을운동이에요. 기독교 베이스에. 그래서 전국조직화를 시도를 했고. 어마무시한 돈을 미국에서 땡겼다고요. 그 돈이 누구가 됐냐. 록펠라랑 동급의 미국 자선사업가가 있어요. 워나메이커. 현대 유통업의 아버지라고 불릅니다. 백화점의 아버지라고 불릅니다. 정찰제의 아버지라고 불릅니다.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워나메이커가 뒷돈을 줘서 그 돈의 일부가 지금 연세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인 지금 서울역 앞 연세빌딩 자리에 있는 그거를 병원을 짓는데도 쓰였고 지금 종로이과의 YMCA 빌딩 자리를 확보해서 거기에 근사한 한옥스타일의 YMCA 건물을 짓는데도 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전국에 현대문명과 기술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실제로 그런 현대문명을 이해시키고 기술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그런 생활 민초 클래스를 열은 거예요. 그게 YMCA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베이스 칼라를 띈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운동의 뿌리에서 나중에 사회치 운동이 나왔고요. 사회치 운동의 뿌리에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캐고 올라가면 족보를 운함 이승만의 YMCA 운동에 도달해요. 전국적으로 막 그런 식으로 조직이 생기니까 일자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잊지도 않은 사건 꾸며가지고 105인을 잡아 넣죠. 타겟은 운함이에요. 그런데 운함은 뒤에 범터를 달고 있으니까 저거 잡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 칼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니까 선교사들이 운함을 딱 보쌈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버리죠. 그게 2011년 말쯤 됩니다. 운함은 이미 그때 전국적 족탈불급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미 그때. YMCA 105인 사건 때. 그래서 그 이후로 운함의 리더십에 일제시대 때 함부로 개기는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운함이 운함 이승만이 그때부터 미국 서해제 독립운동 하다가 1913년인가 4년부터 하와이 교포운동에 집중해서 5, 6년 하다가 그 다음에 1919년에 3.1운동 터지고 나서 실제 뒤에 3.1운동 때의 정신적 지주였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 후에 생긴 모든 임시정부가 운함을 사실상 국가수반으로 모시잖아요. 한성정부. 상해 임정 전에 상해정부. 그 다음에 연해주 쪽도 그렇고. 그래서 운함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상해 임정으로 통합된 다음에도 원격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해 임정에 나오자마자 그때 이제 소련 공산혁명의 물결이 커세니까 이제 친소파가 생기고 민족 독립과 초현대문명인 사회주의화를 공산사회를 동시에 실현한다. 이런 이동의 같은 노선들이 막 해주고 싸나워지고 상해 임정이 다 깨지니까 그거 수습하려고 가요. 가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1911년 말인가에 미국 온 다음부터 여권이 없어요. 무국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밀항을 한단 말이에요. 밀항을 하는데 하와이에서 숨진 중국 노동자들의 시신을 고국에 묻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보관하는 그 배 밑바닥에 서늘한 창고 그 시신 보관 창고에 그 첫날밤을 들어가서 그 관짝 사이에서 이제 숨어서 배가 이제 떠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오는 시입니다. 저게. 사방에는 시신이 시신 내게 큰 냄새 나고 그 시신 보관 창고니까 서늘하고 거기에 철벽이고 11월이니까 우슬우슬 떨리는데 거기에 누가 조명등을 켰겠어요 등을 들었겠어요. 등을 놓고 새카만대 거기서 딱 저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객암등선 거태평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국 2년 지월천 민국 2년 그러니까 대한민국 2년이면 1920년이거든요. 지월천이면 이게 동지라고도 해석되고 16일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민국 2년 지월천의 포화원객암등선 하와이에 떠도는 타국의 나그네가 하와이에 떠돌고 있는 포화원객 포화가 하와이거든요. 타국의 나그네가 몰래 배에 숨어들었다. 판문중세 홍노난 저 두꺼운 판잔문 굳게 잠긴 판잔문 건너편 선실에서는 불빛과 함께 뜨뜻한 난로가 타고 있는데 내가 있는 이곳 여기는 선열한 시체의 기운만 풍기는구나. 산천 묘막 명조 후 내가 방금 배 타기 전까지 보고 왔던 그 산천은 내일 아침 배가 떠난 후에는 오늘 밤 배가 떠난 후에는 내일 새벽 배가 떠난 후에는 아득 막막하게 아마 보이지 않게 되리. 세월질이 차야전. 그런데 이 숨어있는 오늘 지금 이른 저녁은 왜 이리 밤조차 더디 오는가 태평양산 표연고 내일 배가 떠나면 이 배는 태평양 위를 표현하게 지나갈 텐데 수식차중 유구천 누가 이 배에 이 수많은 주검이 있다는 것을 그 겉에 그 유유히 바다를 떠가는 배 모습만 보고 이 그 배 속에 수많은 주검이 있다 구천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리 굉장히 비장한 시에요 저게요 시인의 자질이 뭐냐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나와야 시인입니다 이게 운함이 시인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운함은 그 뜻으로 안 썼겠지만 저 시를 탁 읽는 순간 뭐가 현상이 됐냐면 1918년에 세계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때 유럽과 미국의 모든 지식인들이 박수를 치고 야 우리가 저 바보 같고 잔인한 전쟁 했다 우리 문명국들 간에 앞으로 저런 전쟁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앞으로 영구적인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러고서 전부 박수치고 환영했어요 굉장히 낙관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그동안 서로 잡아주기고 했으니까 야 그때 보니까 우리 도덕이니 뭐 그 기독교니 다 나발이 뭐 상관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좋게 좋은 거야 그래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판이 몰아쳐요 북핵이선 아드밀라에 그리고 그 작품 롤리타 이런 게 다 그때 나오는 작품들이에요 그 한편으로는 완전히 무도덕한 소돔과 고모라판이 몰아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다시는 문명국 간의 전쟁은 없다라는 터무니없는 평화 무드가 들어선다고 그 평화 무드가 바로 고요한 태평양 위를 미끄러져 나가는 배란 말이에요 그 고요한 평화 무드 속에 앞으로 앞으로 제2차 세계대전 새로운 세계대전이 주검이 들어 있고 그 주검과 파괴를 통해서 조선인 한국인이 독립하게 될 거다 이 소리라고요 저게 그 중위법이 담겨 있어요 시인은 그런 중위법을 의식을 못하고 써요 그러나 쓰고 나면 그 중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시인의 자질입니다 지도 모르는 소리가 막 마치 뭐 이렇게 신들린 사람이 지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듯이 그게 돼야 돼요 시인은 그래서 야 나 저 시인 꼭 소름이 쫙 끼치면서 우남이 정말 그 시인의 자질이 있었구나 저 사람 참 자기 자질대로 못 살아봤구나 평생을 이 북운의 시대를 맞아서 북난의 시대를 맞아서 민족순환의 시대를 맞아서 평생 자기 생긴 그 소양으로 못 살다가 못 살고 그 주어진 운명과 사명에 봉직하다가 마지막 저 사람 죽을 때 저 양반 죽을 때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몸과 마음이 다 늙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사명을 이제 더 이상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제 운명을 이제 아버님 손에 맡기니까 아버님께서 저희 조선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는 남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옵소서 그게 전 사람 임종기도였다는 것 같거든요 저분 그러니까 그 그런 운명적 사명에 취해서 사명의 걸 받드느라 자기 생긴 대로 못 산 거예요 저 시 자체만 보면 기막힌 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이제 비봉 출판사에서 이번에 운함 한시집 거의 다 거의 모든 한시가 다 실렸어요 근데 어떤 시는 뭐 별로 별로고 어떤 시는 굉장히 좋은 시도 있고 이태백시를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시도 있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특히 여기 보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1905년인가 운함이 이제 석방내잖아요 4년인가 1904년인가 1905년에 석방낼 때 이제 뒤에 이제 물 밑에서 석방교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이 이제 운함을 미국에 보내서 뒤늦게 아유 우리 저기 러일전쟁 후에 우리 조선 조선 사람들 그 조선의 그 독립을 좀 미국이 도와달라 SOS 치려고 운함을 보내려고 이제 운함을 감옥에서 빼준다 그러니까 운함이 이제 딱 넋살좋게 임금 성군의 은혜를 받아 오늘도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잡니다 그런 웃기는 난시도 들어있어 여기 이 책이 조금 아쉬운 거는 그 한시의 배경에 관한 추정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특이한 배경을 가진 한시들 그러면서 시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한시 그런 거 가끔씩 하나씩 뽑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아까 운함한시 비장함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런 그 그런 정신을 좀 한자락에도 이어받아서 우리가 담대해지고 낙관적이 돼야 돼요 우리 앞에 놓인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특히 운함이 이때는요 아까 지은 그 한시를 지을 때는요 일제가 영미의 혈매일 때예요 일제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 영미편 들어서 승전국이잖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나중에 이 영미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해서 일제가 들이받고 싸울 때까지 그게 이 씨가 나온 다음에 21년이 지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운함은 그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배팅을 하고 거기다 대고 딱 친 거예요 그 방향으로 21년 후에 그 공이 딱 거기에 맞은 거죠 그래서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 한 2, 3년 혹은 1년 혹은 6개월은 배팅할 수 있죠 그 배팅 못하는 저 바보 등신 같은 게 바로 수구기득권 세력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거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회화까지 모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그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